우리 아빠가 나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어 진짜? 어 부럽다 이것도 사주고 넌 이런거 없지? 못사지? 뭐야 나 갑자기 거지 됐잖아 하하하 양갈래 잘난척하다가 거지 됐네 키키키 키워비끼 비웃지마라 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사줬으면 감사한줄 알야돼 왜이렇게 잘난척했어 나도 나름 감사하다며 이거 있으면 새 학기 반에서 완전 인수되는 거야. 키키키키, 키키키, 키키키! 우와! 응, 그럼 나는 이거 어때? 뽁뽁이 공책! 뭐야, 뽁뽁이잖아? 이거 그냥 뽁뽁이 아니야! 이거 봐! 이렇게 뽁뽁! 실제로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봐봐! 공책도 됐뿌! 어때? 부럽지? 응! 부럽진 않지만 그래, 거래해주지! 부자인 내가 거래해줘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그게 뭐야, 뽁?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의 고위계층들한테 요구되는 보덕적 의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런 뜻이지! 그런 의미로 승인! 승인!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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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승인! 승인뿌! 우와! 재밌겠다! 오! 은근 재밌는데 이거?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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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은근 재밌다! 뀨키키! 뀨키키! 소리도 좋아! 봐봐! 잘 된다, 그치? 근데 대신 한 번 터뜨면 두 번은 못함! 이히히히! 너무 재밌어! 학교에 가져가야지! 뿌!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요! 슝! 이거랑 오뚜이! 슝! 돌아가는 거랑 쌍둥이 오뚜이 손님이랑 벌꾸리랑 이 친구는 눈사람! 우와! 이건 이렇게 노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오뚜이 놀이공원이야! 모두 줄 서세요! 쌍둥이 손님! 자, 모두 탑승하세요! 난 여기 파란색! 난 흰색 타야지! 나는 보라색! 나는 꿀벌! 아, 남은 자리 한 자리! 돌아갑니다! 잔잘메트 매셨죠? 오, 너무 기대돼! 하나, 둘, 셋! 우와, 어지러워! 우와, 나도 해보고 싶다, 뿌! 그럼 나도, 짠! 나도 비슷한 거 낼게, 뿌! 뭐야, 이거 종이로 만든 거 아니야? 좀 그런데... 그래도 될 건 다 돼! 돌아가! 이게 돌아간다고? 어! 어! 볼래? 이거 봐! 돌아가지? 뿌! 우와! 종이로 만드는데 돌아가니까 더 멋지잖아! 내 거보다 더 멋있어 보여! 멋지지? 어때?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승인 뿌! 헥! 뿌! 뿌! 진짜 대박이다! 뿌! 뿌! 하하하하! 엄청 잘 돼! 우와, 신나다! 뿌!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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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나! 뿌! 마지막 거래물품은 짜잔! 이 뽀로로 마시멜로! 야! 맛있겠지? 오! 뽀로로 마시멜로! 너무 귀엽고 맛있겠다! 그럼 나도! 자! 뽀로로 마시멜로! 눈 아니고! 뿌! 뭐야? 이거 진짜 마시멜로야? 하하하! 그게! 휴지야! 휴지? 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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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귀엽네! 승인! 예스! 좋아! 승인! 승인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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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책상에 올려놓을게! 멋진 작품이야! 키키키키! 맛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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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말랑이걸의 개!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로 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사랑스러워 장빈! 뱉는 게